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방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어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방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어쩜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방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어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이 되오 성령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의 성품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이 되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이 되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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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나의 주와란 아이다 나 옮겨하잖아도 됐을 것 같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와줘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여 내 다가슴종하며 주가를 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람 당신 것이니 주와란 성지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람 당신 것이니 주와란 성지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람 당신 것이니 주와란 성지니 온 마음 다해 박수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그 내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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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령을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령을 어둠만이 되자고 두고 웃는 것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되시는 알렐루야 함께 하시는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되시는 자라를 번쇄해 번쇄기 권경에 예수의 깃발을 들고 감동이 나가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은 번쇄기 권장인 권경에 예수의 깃발을 들고 감동이 나가세 예수의 이름돈 빛에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안양의 성지이다 예수의 이름돈 빛에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은 번쇄기 권장인 권장이 예수 그리스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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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